주는 이런 논평, 의견은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어제 방송을 보고 대학을 여기서 졸업하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벌써 미국을 가신 지가 한 30년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비즈니스는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한 분이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한 번 보시죠. 공 박사님 방송에는 진심이 보입니다. 진심이 담긴 방송이죠. 진심이 담긴 방송인 겁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보셨네요. YI님이 저는 1983년도 대학을 졸업하며 미국에 와서 20년 전인 2003년에 S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을 오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시지만 한국 회사와 이름들 교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입니다. 모든 음식이 너무 달달합니다. 마늘빵이나 바켓빵에 왜 설탕이 범벅인지 참으로 먹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요리사들 특히 언론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설탕 종류를 여러분들 넣도록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 전체가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한국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입니다. 모든 음식이 너무 달달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의사분 말씀 혈당 척정기를 재고 음식을 딱 먹으면 뭡니까 혈당이 쏙 굳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식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특히 요리 전문가들 언론을 많이 타는 요리 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설탕 여러분들 투입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인 겁니다. 외식은 다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맛을 좋게 해야 이런 팔리니까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제육볶음을 시키면 설탕 범벅입니다. 혹 식으면 너무 달아서 못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짜장면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는 짜장면 한국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짜장면 브랜드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이게 짜장면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게 내가 먹던 짜장면이 아닌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절대 안 먹는 거죠. 집사람 이야기가 이런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섞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집에 오면 짜장면을 저는 해 먹습니다. 제육볶음도 집에서 해 먹습니다. 불고기도 설탕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일제 기콤한 간장 반, 집간장 반만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몇 년 살다가 저는 당뇨를 얻었습니다. 어제 3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의 당뇨 혹은 당뇨 전단계가 20%라는 것. 5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탕이 많은 음식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요즘은 집사람이 해주는 집밥을 먹으면서 당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가서 햄버거를 먹어도 설탕을 안 넣습니다. 한국은 음식에 설탕 안 넣기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언론을 많이 타는 유명한 요리 전문가들이 정말 책임이 큰 겁니다.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설탕을 집어넣도록 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처럼 정말 한국에서 음식에 설탕 안 넣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해외에서 여러분들 오래 살고 있는 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보다도 많이 어린데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제기의 타이밍도 괜찮았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지구촌 자랑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힘 빼지 말고요. 한국의 꼰대들 젊은이도 거의 대부분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를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당장 저는 절대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안세영 선수가 나와야 조금씩 변할 것 같습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를 가서 멋진 배드민턴 경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외 동포께서 기회주의자를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선거 문제나 의료 사태 같은 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제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혹시 핵꽂이라고 당할까? 혹시 여러분들 피해를 당할까? 이런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의가 부정의가 정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쉬운 겁니다. 제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달달하든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짜장면에다가 여러분들 물 이렇게 뭡니까? 설탕을 범벅을 해놨든지 짜장면이 아닌 뭡니까? 달달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어제도 한국의 모 회사 젊은 연구소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양반은 공부를 정말 안 하고 남의 논문을 카피하는 게 특기인 누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명성이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충 출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죠. 정치도. 미국은 대개 인재 스크린 가정이 아주 엄격하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미국의 좀마켓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서류 인터뷰, 3차 인터뷰 다 거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메이저 회사에 살아남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인재가 여러분들 스크린하는 과정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에스테 출신입니다. 저하고는 87년도부터 알고 지냈지만 그 사람의 온갖 행포를 뿌리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젊은 연구원들 젊은이들 앞길을 참 잘 또 막아온 사람들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쏘아올린 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박사님 진심 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박사님 또래입니다. 멋지게 함께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진심 있는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제가 생각하고 본질을 보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 정말 설탕 범벅이 된 음식 문화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한국을 조금 바꾸는데 힘이 돼야 되고 이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방송이 나가고 이 말씀을 남겼는데 어제 한국의 30세 이상 성인들의 20%가 당뇨다라는 이야기를 한 개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방송이 나가니까 재미의사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응급의학을 하시고 뇌과 전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통계는 60세 이후 성인의 3분의 1이 당뇨입니다. 한국도 그 길을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성인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부족보다는 최장에서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생산되더라도 자기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가운데 당과 조미료가 당뇨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해서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 자신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이후에 당뇨병에 합병증이 생긴 이후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인들은 건강할 때 미리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의료 사태가 매우 심각하군요. 환자들은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의과대학 교육은 이미 망가져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고 참 큰일입니다. 이렇게 어제 방송을 보고 당뇨에 관한 아마 그 내용을 관심 있게 보셨던 모양입니다. 미국의 한 내과 전문의께서 이렇게 글을 보내셨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당뇨에 관해서 경험담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뇨병을 막으려면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음식 중에서 급속히 혈당을 올리는 것은 정제 곡물 흰쌀 흰 밀가루 설탕 술 이런 겁니다. 따라 정제 곡물을 극도로 줄이거나 아니면 통곡물 현미 귀리 렌틸콩 등으로 대체하고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인 주스 믹스커피 과자 아이스크림을 피하고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복합당 올리고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술은 한 잔만 드시고 설탕이 없는 아메리카노는 하루 두 잔까지는 심혈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음식들 가운데서 섭취를 해보게 되면 진짜 탁월한 음식이 귀리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는 오트밀이지 않습니까? 오트밀이라는 그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불을 여러분들 대가지고 조리해서 먹는 분도 계시지만 오트밀 같은 경우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우유나 이런 데에 넣으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생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현미는 좀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귀리 오트밀은 아주 훌륭한 음식 같아요.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그런 음식, 식재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훌륭한 음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